지도학습에 관한 언플러그 활동으로 빅데이터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도학습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학습을 활용한 언플러그드 활동의 이해를 통해 지도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이란 무엇일까요? 지도학습은 머신러닝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팅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는 데이터를 분류하여 학습시킨 후 새로운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분류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지도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언플러그드 활동 비지도학습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언플러그드에서 알 수 있듯이 플러그가 없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없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습활동을 의미합니다. 지도학습을 언플러그드로 활동으로 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의 학습방법을 오프라인으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빵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음료를 판단하여 추천해주는 머신러닝입니다. 이 주제로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활동준비, 활동체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활동준비 단계로 활동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인원은 진행자 1명, 2인 이상의 한 팀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빵 종류의 이미지, 카드 5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팥빵, 메론빵, 크림빵, 모카빵, 피자빵 등 다양한 빵 종류의 카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빵과 함께 먹을 우유와 커피 이미지 카드도 5개 이상 필요합니다. 준비된 이미지를 책상 위에 놓으면서 각 빵에 어떤 음료가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빵의 종류는 입력값에 해당하고 음료는 출력값에 해당합니다. 빵 종류마다 어떤 음료를 제시할지 팀원들과 토의하여 수정 보완합니다. 인공지능과 유사하게 학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빵에 어울리는 음료를 추천해 줄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 활동을 체험해 봅시다. 입력값에 대해 적합한 결과 값을 판단하여 추천하는 것입니다. 진행자는 새로운 조합의 빵 이미지 카드를 제시합니다. 팀원은 빵에 어울리는 음료를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추천해 주며 됩니다. 반복하여 다른 조합의 빵의 최적의 음료를 추천해 줍니다. 필요한 경우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빵에 적합한 음료를 추천합니다.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단팥빵에 우유를 제시한 경우 왼쪽 표에 표시를 합니다. 크림빵과 소세지빵에 커피를 제시한 경우도 왼쪽 표에 각각 표시합니다. 반복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빅데이터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합의 빵이 제시되었을 때 적합한 음료를 제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도학습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도학습은 분류되어진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습지기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인공지능적 사고의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지도학습이 무엇인지 지도학습 언플러그드 활동의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학습 언플러그 활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차시를 마치겠습니다.